성시경에 먹을 텐데 의정부 별미 순댓국의 본점 소개합니다. 맛집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숨어 있답니다. 기본 반찬들이고요. 메뉴판 참고해주세요. 사실 전 성시경님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길 찾아왔어요. 불과 몇 시간 전 바로 전날 저녁에 방문하셨다더라고요.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갓 담근 김치를 한 입에 꿀꺽. 보글보글 끓는 별미대로 순댓국. 역시 한 입 크게 먹어줍니다. 편집하는 와중에 침 고이네요. 고기는 좋은 부위만 손질해서 골라 담아 주신대요. 순대는 직접 만드는데요. 그래서 당근도 보이고 콩나물도 보이더라고요. 이거 집된장 같은데 진짜 맛있었어요. 김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순댓국과 함께 먹어줍니다. 김치도 싹 다 비웠고요. 순댓국도 국물까지 다 클리어했습니다. 속초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. 스쿠버 다이빙도 저랑 같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댓글 문의 언제든 환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